그, 저기 그 사람 우리 육천 오빠야? 어? 결혼식 때 왔는데 알아볼 줄 알았지. 당신이 모르니까 지기 싫어서 첫사랑이라고 거짓말했어. 나도 했어, 질투를. 그지? 질투한 거 맞지? 당신도 나 좋아하는 거 맞지? 아니, 전에 시장에서도 나만 좋아한다고 말하고 당신은 아무 말에서 나 되게 무한했단 말이야. 진짜로 나 좋아진 거 맞아? 당신도? 맞아.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길에서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고 손도 잡아도 돼? 돼? 돼. 가족으로서, 룸메이트로서, 사업 파트너로서 하루에 한 번 전화나 문자나 톡중 혜택 일하기로 한 거. 이제 그 룰 안 지키고 생각날 때마다 해도 돼? 돼. 돼. 그럼 이건? 아침부터? 아침부터? 그럼 밤에? 아침부터? 아침부터. ・・ 아침부터는 한 번 더 해봤자. 감사합니다.